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 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입니다. 소리태 3차 누린제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살충제는 청실 홍실을 쓰고 그리고 밀양 요소 대신에 대유나르겐 이라는 식물 영양제를 섞어서 농약을 치려고 합니다. 살충제 뿌릴때는 식물 영양제를 먼저 한말기준 20g 그리고 청실 홍실 살충제 20g을 넣어주면 됩니다. 순수는 식물 영양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청실 홍실 살충제를 섞어주면 됩니다. 영양제를 정량에 맞춰서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청실 홍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저어줍니다. 마당에 심은 소리태부터 3차 방지를 해주겠습니다. 이건 관찰용으로 지금 보니까 소리태는 소리떼에 누린제는 붙어있지 않지만 이렇게 미리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 열매가 맺혔죠. 꽃이 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당근 삼목한 소리태가 제일 빠르죠. 지금 꼬다리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꼬투리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고 그리고 매우 덩치가 크죠. 이쪽부터 3차 노린제 방지를 해주겠습니다. 꼬투리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톱다리 개미어리 누린제가 한마리 지금 눈에 띄습니다. 잘 움직이지 못하죠. 톱다리 개미어리 누린제가 또 한마리 보입니다. 두마리 째입니다. 당근 적심한 소리태를 3차 방지를 하다보니까 너무 무거지고 또 순치기를 세번이나 해줬는데도 이번 11호 태풍 영향으로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뽑아서 이쪽 소리태를 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해준 다음에 3차 누린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태가 많이 달리기는 달렸죠. 꼬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오늘 3차 누린제 방지는 하루종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린제 방지 한번 뿌리고 나니까 이 콩이 많이 쓰러져 있죠. 순치기를 세번 했는데도 많이 쓰러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줄을 띄워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열매는 많이 달렸는데 너무 커서 쓰러졌죠. 그래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30cm 뿐이 안되니까 너무 간격이 좁죠.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cm 이상 띄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콩은 잘 커가고 있죠. 살충제를 뿌리다가 소리타가 쓰러진 것을 알고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농약은 이제 한번 쳤는데 앞으로 4번 정도는 더 쳐야 되겠죠. 그냥 뒀으면 수확량이 한 반 이상 떨어졌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웠는데 가지가 부러진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게 낫겠죠. 11호 태풍 흰남로 힘이 남았으면 딴 데나 칠 것이지 충청도 세종시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쳐서 소리타가 덮치고 덮치고 쓰러진 것을 다시 세우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단근 격심삼목한 소리타 두 줄인데도 이거 세우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소리타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누린제 살충제를 탔습니다. 또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리타가 쓰러져 갖고 일으켜 세우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2시간이면 끝날 3차 누린제 방지가 총 6시간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출발합니다. 3차 누린제 방지에서 톱다리 개미어리 누린제가 오늘 3마리째 지금 모이고 있죠. 쓰러진 소리들을 다 일으켜서 오니까 고랑이 넓어졌죠. 그래서 농약 방지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톱다리 개미어리 누린제가 3마리째 보였습니다. 새통째 출발합니다. 누린제 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가죠. 지금까지 톱다리 개미어리 누린제만 8마리 나왔는데 여기 알록 누린제가 한 마리 나왔죠. 그래서 총 9마리의 누린제가 보였습니다. 3차 누린제 방지에 총 5통의 살충제가 들어갔습니다. 12리터 5통이니까 오늘 60리터의 살충제가 들어갔습니다. 3차 누린제 방지입니다. 소리대 3차 누린제 방지에 총 5통으로 오늘 작업을 끝냈습니다. 오늘 한 6시간 만에 작업을 끝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쓰러진 소리대를 세우다 보니까 4시간이나 허비했죠. 총 6시간의 작업을 끝으로 오늘 3차 누린제 방지를 끝냈습니다. 8마리의 톱다리 개미어리 누린제가 보였고 1마리의 알록 누린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 9마리의 누린제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